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도 어떤 계획과 다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가 신년축복 금식성회를 열었는데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도를 살 수 없기에 먼저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가 지난 1일과 2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신년축복 금식성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회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2020년도를 살 수 없기에 먼저 자신을 회개한다는 취지입니다. 허윤행 목사, 이미선 목사, 김남수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한 성회 마지막 날 조선주역교회 이성달 목사가 성령 충만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설교했습니다. 금식하며 성회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주신 말씀 따라 한해를 살아갈 것을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 참석한 이들은 성찬을 나누며 한해를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찬양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